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망가지게 되는구나. 아침에 손학규 당무거부 측근들 해임하고 원외인사로 대체하다. 최측근 이찬열 떠나보낸 손학규.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서처 지나가는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옥스포드대학교 정치학 박사이자 서강대학 교수를 지냈던 손학규 대표는 1947년생으로 올해 72세입니다. 이제 내려놓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손학규 대표가 보이고 있는 행동은 작은 권력에 집착하는 노인내의 노욕과 노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비극은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경기도 지사까지 만들어준 한나라당을 배신하고 완전히 다른 정치이념을 추구하는 당으로 달려간 그의 기회주의적 선택으로부터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 씨앗은 바로 영광의 씨앗이 아니고 몰락의 씨앗이었습니다. 사람들은 2007년도 3월 19일에 그가 한나라당을 탈당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뇌리에는 철새 정치인 손학규 이런 이미지를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손학규의 행보입니다. 귀국한 안철수는 1월 28일 날 손학규 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체제를 요구하면서 퇴진을 추가했습니다. 대부분의 바른미래당 사람들은 손학규 대표 2선 후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명분을 세워서 2선으로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의 시간 나의 시전이 끝났다는 사실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인 손학규 대표는 무엇이든 좀 잘해보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는 일마다 제대로 풀린 적이 더물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어떤 큰 결정을 내릴 때마다 늘 푸른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중대한 정치적 결침을 밝힐 때마다 이상하게도 다른 대형사건이 터져가지고 손학규의 주장이나 처신이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딱한 상황이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만덕산의 저주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2014년 7월 경기 수월 수원병 보궐선거에서 낙천한 이후에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전남 강진의 만덕산의 토담집으로 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에 다시 정계 은퇴를 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를 두고 흔히 만덕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만덕산 저주는 대중들의 인기와 관심이 생명인 정치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잘 풀리지 않는 거죠. 뭐를 터뜨리게 되면 그게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대형사건들이 터지면서 그냥 주목과 관심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바른 미래당이란 그가 만든 정당이 아닙니다. 2017년도 2월달에 국민의당의 호남계 위원들이 안철수의 대항마를 찾고 안철수계 위원들 역시 경선 흥행카드를 요구하는 서로의 욕구가 맞아 떨어져서 영입된 월급사장이 바로 손학규 대표입니다. 유성민씨나 안철수씨가 일종의 오원화입니다. 바른 미래당에. 그러나 그 사람들의 나이로 보면 대부분 10년 정도 아래입니다. 따라서 오원화인 안철수와 유성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월급사장답게 처신했으면 마지막이 좀 더 아름다울 수 있지 않았냐. 결국 그가 당권을 고집함으로써 1월 3일에는 유성민계 위원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새 보수당을 다시 창당했습니다. 바른 미래당 당원들 대다수가 그의 이선후퇴를 요구해왔고 당 재건을 위해서 비대위 체제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요구를 거부하면서 당권 사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안철수가 복귀하면서 던졌던 비대위 체제를 그가 받아들였다면 좀 더 나은 선택이지 않았겠냐. 그 자신의 당의 오원화가 아니고 그는 일종의 월급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 보수당이 떠난 바른 미래당은 대부분 지지층이 안철수 지지층과 맞물리기 때문에 안철수에게 양보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결국 2월 5일에는 자신의 대표적 사태를 요구하는 당무를 거부하는 비서실장, 사무총장, 사무보총장 등을 모두 해임해버렸습니다. 이제 바른 미래당 지도부에는 현역위원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2월 5일에는 그와 동고생을 함께했던 최적근이었던 이찬열 위원마저 탈당선언을 하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찬열 위원의 탈당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른 미래당이 바로 원내 교섭단체에서 요구되는 국회의원 20명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 합니다. 한 자리가 비기 때문에 바른 미래당은 19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잃게 됨으로써 100억 원으로 예상됐던 국가보조금은 33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69억 원이 정발되어 버린 겁니다. 앞으로 바른 미래당은 추가 탈당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수가 5명 미만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은 20억 정도가 남습니다. 80억 정도가 날아가게 됩니다. 80억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나누어 갖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가 제3의 지대를 만들겠다. 보수와 진보의 중간지대를 만들겠다. 그런 정치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치인생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독재 3법을 진보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밀어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사익을 앞세운 나머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부역한 인물로 바로 손학규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이리저리 카멜레온처럼 바꾼 정치인의 만료가 결국은 어떻게 끝나는지를 손학규 대표를 보면서 거듭거듭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역시 빠른 시간 내에 정치 무대에서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대중들은 모두 다 그를 접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다만 그 자신만이 자신의 시대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